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작가 김인희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미우라 아야꼬의 장편소설, 설령입니다. 이 책을 찾아내고 마침내 제 손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독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작품이 다 끝났을 때 저와 독자님들은 한뼘 성숙한 영혼을 느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거울 1877년 2월에 나가노 노부호는 도쿄 홍고에서 태어났다. 너는 정말 얼굴 생긴뿐 아니라 성미까지도 어미를 꼭 닮았어. 할머니인 도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분이 언짢은 때이다. 죽은 엄마를 닮았다는 것은 결코 칭찬하는 말이 아니란 것을 어린 마음인데도 노부호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엄마는 노부를 낳고 두 시간 후에 죽었다고 들었다. 노부호는 지금 거울을 향해 곰곰이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모양 좋게 동그란 눈 곧은 콧날 꽉 담은 두텁지도 얇지도 않은 입술 엄마는 예뻤었구나. 열 살 난 노부호는 자기 진한 눈썹에 드러나 보이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모습까지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를 닮은 것이 왜 나쁘다는 걸까? 노부호는 도세의 마음 속을 알 턱이 없었다. 불쑥 노부호는 입을 소의 멍의 모양으로 다물어본다. 죽은 엄마도 이런 모양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본다. 한쪽 눈을 감는다. 눈썹 지키고 거울을 향해 노려본다. 약간 무서운 걸? 하고 생각한다. 입을 오므리고 웃어본다. 엄마도 이렇게 웃었을까? 노부호는 또 한 번 웃어본다. 이번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이빨을 보았다. 충치라고는 없는 하얀 이들의 열이 곱다. 안쪽에 달려있는 목젖을 노부호는 유심히 보았다. 왜 이런 것이 있을까? 엄마한테도 이런 이상한 것이 달려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노부호는 벼랑간 자기 가슴 언저리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았던 엄마가 갑자기 그리워졌다. 노부호는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목젖을 건드리려다가 웹, 토할 뻔했다. 그 순간 두 눈에 눈물이 고이는가 싶더니만 곧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다. 노부호야, 왜 울고 있지? 등 뒤에서 할머니 도새의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딱 벌어진 몸매로 노하면 아버지인 사다육기보다 훨씬 더 무섭다. 그러나 대체로 자기를 귀여워해주고 있어서 노부호는 할머니가 싫지 않았다. 다만 엄마 얘기를 할 때만은 이상하게 심술굳게 느껴져서 할머니가 싫었다. 목안에 손을 넣었더니 눈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노부호는 정말은 왠지 모르게 슬퍼져서 눈물이 난듯하였다. 바보 같은 장난을 해서는 못 써요. 남이 보는 데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상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무사 계급이니까 그런 못난 짓 하면 안 돼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노부호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다. 할머니가 무릎을 흐트리고 앉는 모습을 노부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노부호는 여자란 모두 항상 그렇게 앉는 것이려니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만도 않다는 사실을 노부호는 바로 며칠 전에 발견했다. 노부호의 집에 드나드는 로꾸라고 하는 박물장수 사나이가 있다. 로꾸 아저씨는 비시나 옷끈, 옷깃, 실, 가위 등을 상자에다 폭에 넣어서 풀무늬가 있는 커다란 보자기에 싸서 짊어지고 온다. 마님! 로꾸 아저씨는 도세를 이렇게 불렀다. 그는 2, 3년 전에 니가다에서 도쿄에 올라왔다. 도세의 고향도 니가다였던 관계로 두 사람은 말이 통했다. 서양 패션 어쩌고 하는 유행어를 그럴 듯하게 써가며 로꾸 아저씨는 오랜 시간 부엌 문지방에서 말을 늘어놓고 냈다. 노부호는 로꾸 아저씨 오는 것이 기다려졌다. 로꾸 아저씨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가 때때로 데리고 오는 돌아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노부호보다는 두 살 아래인 여덟 살이었다. 노부호의 아버지는 일본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다. 집은 홍고에 야식기 마치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는 또래의 아이들도 별로 없고 하여서 노부호는 돌아오가 오는 것이 즐거움이었다. 언젠가 노부호는 로꾸 아저씨를 따라서 한 번 돌아오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다. 덜컹 소리가 나는 발판을 밟으며 다가가서 문을 여니까 바로 방이 있었는데 노부호는 우선 그것에 놀랐다. 그러나 그보다 더 노부호를 놀라게 한 것은 서른 살 쯤 된 여자가 앞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리를 옆으로 뻗은 채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여자도 저렇게 버릇이 없는 것일까? 노부호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도 할머니가 무릎을 가지런히 하고 자기 옆에 똑바로 앉았을 때 노부호는 돌아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절대로 눈물을 남에게 보여서는 안 돼요.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예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한 노부호는 할머니 입 좀 벌려봐요 네? 하며 도세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왜? 목 안에 이런 거 있는가 보려고요. 노부호는 크게 입을 벌려보았다. 여자가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도세는 노부호의 상대가 되어주지 않았다. 아버지인 나가노 사다유키는 온호한 사람이었다. 녹봉 700석을 받는 무사의 집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관리집 태생이라 해야 오를 만큼 섬세한 분위기의 인품이었다. 그는 노부호를 고집스런 어머니 도세에게 아주 맡겨버리고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부호는 아버지를 무섭다고도 인자하다고도 생각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난생 처음 아버지한테 호되게 꾸중을 듣는 사건이 터졌다. 4월이 임박한 어느 따스한 일요일의 일이었다. 그날도 박물장수 로꾸 아저씨가 돌아오를 데리고 나가노 댁에 와 있었다. 노부호는 돌아오와 헛간 지붕에 엎드려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돌아오는 이름과는 달리 온순한 아이로서 검정콩같이 사랑스러운 두 눈을 갖고 있었다. 나비야 나비야 장다리 잎에 앉아라. 근처 저택에서 들려오는 풍금 소리에 노부호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노부호에게는 풍금을 타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레모토 요시코 선생님인 듯 느껴졌다. 레모토 선생님은 얼굴이 하얗고 눈은 가느다란 것이 여간 자유롭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다. 고동색 화복을 가슴 높이에까지 축혀서 동여매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 모양이 그 동네 여자들과는 아주 다른 것처럼 노부호에게는 느껴졌다. 레모토 선생님은 해마다 1학년 꼬마들만 맡아 가르치고 있었다. 노부호도 1학년 때에는 레모토 선생님의 반이었다. 한데 선생님은 곧잘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했다. 선생님이 살며시 다가와서 살짝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장난을 치고 있던 개구쟁이들도 우물쭈물하다가 곧 얌전해지곤 했다. 선생님이 가까이 오시면 뭔가 좋은 냄새가 풍겼다. 할머니 도새가 바르는 병에 든 머리 기름 냄새와는 다르다고 노부호는 생각했다. 또 선생님과 손을 맞잡으면 부드럽고 매끈매끈하여서 노부호의 손까지도 매끈거리는 것 같았다. 노부호는 1학년 때 레모토 선생님이 어디론가 훌쩍 시집을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여 불안을 느낄 때가 있었다. 내일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이미 안 계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노부호는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옳지. 내가 레모토 선생님을 내 색시로 하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선생님은 아무데도 안 가고 있어주겠지. 멋진 생각이라고 노부호는 생각했다. 다음 날 신은종이 울리고 학생들은 떼지어 운동장으로 놀러 나갔다. 그러나 노부호는 오물쭈물하고 교실에 남아있었다. 아니, 나가 놓고는 어찌 된 일이지? 나가 놀지 않고? 노부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선생님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배라도 아픈 거 아냐? 선생님의 좋은 냄새가 났다. 노부호는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그럼 밖에 나가서 힘차게 놀아요. 선생님은 노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선생님! 노부호는 더듬거렸다. 왜? 선생님은 노부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저, 제가 잘하면 선생님을 제 색시로 할 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무데도 가지 말고 기다려줘요. 네? 노부호는 마음을 다져먹고 단숨에 말해버렸다. 말해보니까 그다지 부끄럽지도 않았다. 색시로? 선생님은 놀란 듯이 말하고 나서 알았어요 하고 포시시 웃으며 노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말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다짐을 하니까 선생님은 노부호의 손을 가만히 붙잡고 미소지었다. 노부호는 기뻤다. 이제는 선생님이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야. 노부호는 득의 만연한 얼굴로 힘차게 쾅쾅 소리를 내면서 복도를 달려 밖으로 나갔다. 노부호는 지금 3학년이다. 선생님께 그런 얘기한 것은 다 잊어버렸다. 그러나 네모토 선생님은 여전히 좋았다. 복도에서 만나면 교장 선생님께 하는 것보다 더 정성스레 인사를 드린다. 네모토 선생님을 복도에서 만난 날은 종일토록 즐거웠다. 도라짱의 선생님은 상냥하시지? 돌아오는 1학년이다. 응. 근데 우리 엄마는 잣대를 들고 쫓아다니며 때리려고 하는데 말이야. 노부짱의 할머니도 잣대로 때리니? 돌아오는 선생님의 일보다 자기 어머니의 일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아니, 할머니는 안 때려. 어느새 풍금 소리는 끊어져 있었다. 아버지한테 꾸질함을 들은 사건은 그 직후에 일어났다. 참, 노부짱은 저 하늘 저쪽에 뭐가 있는지 알아? 지붕 위에서 보는 하늘은 아래에서 보는 하늘과 어딘가 다르다. 몰라. 노부호는 딱 잘라 말했다. 흥. 3학년이면서 하늘 저쪽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돌아오의 검정콩 같은 눈에 약간 이죽대는 듯한 웃음이 서렸다. 하늘 저쪽에 가지 않고서는 알토리가 없잖아. 노부호는 고집스런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뭐. 돌아오의 발시가 거칠어졌다. 그럼 뭐가 있어? 햇님이 있지. 뭐라고? 도라짱, 너 바보로구나. 햇님은 하늘에 있단 말이야. 거짓말. 하늘 저쪽이야. 하늘이야. 틀렸어. 하늘 저쪽이야. 신기하게도 돌아오가 고집이었다. 별이나 햇님이 있는 곳이 하늘이란다. 노부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거짓말. 그림 그릴 때 지붕 바로 위에 하늘이잖아? 여기가 하늘이야. 돌아오는 자기가 엎드려 있는 지붕 위에 공기를 휘젓듯 팔을 내져었다. 저쪽이야, 하늘은. 노부호는 양보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야. 하늘 저쪽이야. 두 아이는 어느덧 자기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두 아이는 서로 노려보며 헛간 지붕 위에 서 있었다. 거짓말이면? 도라오가 노부호의 가슴을 밀었다. 노부호는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으악! 비명소리는 두 아이의 입에서 동시에 터졌다. 아차! 도라오가 이렇게 느낀 순간에 노부호는 공중 제비를 치며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나 마침 다행이었다. 그날은 도새가 입을 겁대기를 벗기고 낡은 솜을 돗자리에 하나 그득히 널어서 말리고 있었다. 노부호는 거기에 떨어진 것이었다. 거꾸로 굴러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친 곳은 발목이었다. 노부짱! 용서해요! 도라오가 울상을 짓고 지붕에서 내려왔다. 난 너한테 떠밀려서 떨어진 게 아니야. 알았어? 노부호는 눈살을 찌푸린 채 발목을 쓰다두으면서 말했다. 뭐? 뭐라고? 도라오는 노부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나를 밀어 떨어뜨렸다는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마. 노부호는 명령조로 빠르게 말했다. 도라오는 어리벙에 가지고 노부를 바라보았다. 비명을 듣고 먼저 달려온 것은 로꾸 아저씨였다. 도련님! 어떻게 된 일이죠? 로꾸 아저씨는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서 있는 도라오를 노려보았다. 아무것도 아냐여 놀다가 지붕에서 떨어졌어. 지붕에서? 로꾸 아저씨는 애쳤다. 그리고 갑자기 도라오의 얼굴을 힘껏 때렸다. 도라오! 너지? 도라오는 으앙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일이죠? 할머니 도세였다.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도라오란 놈이. 이렇게 말을 꺼내는 로꾸 아저씨의 말을 노부호는 날카롭게 가로막았다. 아냐여! 제가 혼자 떨어졌어요. 로보호의 말에 로꾸 아저씨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주름투성이가 되었다. 도라오님! 그런 것보다도 우선 상처는 없는가요? 도세는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대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우선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다 주세요. 할머니는 노부호의 얼굴을 보고 로꾸 아저씨에게 말했다. 로꾸 아저씨가 서둘러 노부를 업고 근처의 병원으로 데려갔다. 발목을 삐었을 뿐 골절은 되지 않았다. 그래도 병원에서 돌아와서 일단 자리에 띄어졌을 때 노부호는 많이 지쳐있었다. 대단치 않아서 다행이다. 사다 유키가 방에 들어오자 도세는 그렇게 말하고 교대하는 양 부엌 쪽으로 갔다. 사다 유키를 보자 로꾸 아저씨가 황급히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사과했다. 이거 돌아오란 녀석이 그만 엉뚱한 일을 저질러서 돌아오는 위축되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돌아오짱이 아니라 하는데도 노부호가 소리 질렀다. 도대체 어찌 됐다는 거지? 사다 유키는 꼿꼿이 앉은 채 부드럽게 말했다. 실은 우리 돌아오 녀석이 헛간 지붕 위에서 노부를 밀어 떨어뜨렸다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로꾸 아저씨의 콧등에 땀이 송알송알 맺혔다. 아냐요. 제가 혼자 떨어졌어요. 노부호가 안타까이 애쳤다. 사다 유키는 미소 지은 채 두세 번 고개를 끄덕였다. 노부호에게 손아래 친구를 비호하는 도량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런가? 내가 혼자 떨어졌나?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상인의 아들 따위한테 지붕에서 밀려 떨어지겠어요? 노부호의 말에 사다 유키 얼굴빛이 싹 변했다. 로꾸 아저씨는 쩔쩔매면서 사다 유키를 보았다. 노부호, 다시 한번 방금 한 말 해봐요. 쩡! 하는 사다 유키의 소리에 노부호는 일순 주저했지만 그러나 철없는 그의 입이 확실하게 열렸다. 저 상사람의 아들 따위한테 다 말하기 전에 사다 유키의 손이 노부호의 뺨을 힘껏 때렸다. 노부호는 왜 아버지의 그런 노여움을 샀는지 몰랐다. 나간호 가문은 무사의 가문이아요? 상사람의 아들과는 달라요? 할머니 도세는 늘 노부호에게 말했다. 따라서 노부호는 상사람의 아들한테 지붕에서 밀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입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노부호는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칭찬해 줘도 좋을 텐데 도라호야, 내 손 좀 보자 사다 유키는 도라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라호는 겁먹은 태도로 더러워진 작은 손을 내밀었다. 노부호, 도라호의 손가락이 몇 개지? 다섯 개입니다. 맞은 부위가 아직 얼얼했다. 그럼 노부호의 손가락은 몇 개지? 여섯 개 있는 거야? 노부호는 질끈 입술을 깨물었다. 노부호, 무사의 아들과 상사람의 아들은 어디가 다르다는 거지? 어디 말해봐. 참말이야, 어디가 다르지? 질문을 받고 나니까 어디가 다른지 노부호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다르다고 했다. 어딘가가 다릅니다. 노부호는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어디도 다르지 않아. 눈도 둘, 귀도 둘이다. 알겠냐, 노부호? 후쿠자와 유기치 선생은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알겠냐, 노부호? 노부호는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이름만은 많이 듣고 있었다. 알겠니? 사람은 모두 같은 거야. 상사람이 무사보다 천할 이유가 없어. 아니, 오히려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곤 한 무사족족이 부끄러운 인간인지 모른다. 어만 어조였다. 아버지가 이렇게 어만 사람인 줄은 노부호는 그때까지 몰랐다. 그러나 그보다도 무사족이 부끄러운 인간인지 몰라. 라고 한 말이 가슴을 찔렀다. 무사는 훌륭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온 노부호이다. 그것은 눈은 희다, 불은 뜨겁다 하는 것과 같이 노부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참으로 인간은 모두 같은 것일까? 노부호는 입술을 질겅 악물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노부호, 도라오에게 사과해라. 사다유키가 엄하게 명했다. 저 노부호는 아직 사죄할 정도의 기분은 되지 않았다. 노부호, 사죄할 수 없겠니?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인지 너는 모르겠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사다유키는 가지런히 두 손을 방바닥에 짚고 머뭇대고 있는 로꾸 아저씨와 도라오를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얼굴을 들지 않았다. 그러는 아버지의 모습은 노부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일생동안 잊을 수가 없었다. 국화인형 가을도 끝나가는 주일이었다.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이 너울너울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떠 있었다. 대청마루에 앉아 대담배를 뻑끈거리며 잠깐 구름을 바라보고 있던 사다유키는 문득 시선을 옆에 노부호에게 옮겼다. 뭘 생각하고 있지? 사다유키는 미소지으며 말했다. 봄에 노부호가 지붕에 떨어진 날 이후 사다유키는 노부호를 도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되어 있었다. 물론 노부호가 지붕에서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상사람의 아들 따위한테 밀려 떨어져서야 되겠는가 라고 했던 그때의 로보의 말에 사다유키는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사다유키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노부호를 지켜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도세한테 맡겨버린 채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간섭할 수도 없었다. 도세는 고집이 세워서 만사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고서는 배기질을 못했다. 저 레모토 요시코 선생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레모토 선생님? 음, 나 1학년 때 배운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약간 우울해진 듯한 노부호의 모습을 보고 사다유키는 혹 레모토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는가 생각했다. 선생님 그만두고 시집간다나 봐요. 노부호가 심드렁하니 말했다. 그건 반가운 이야기가 아니냐? 반갑지도 않아요. 레모토 선생님이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노부호는 어제 들었을 뿐이었다. 레모토 선생님한테 아무데도 가지 말고 자기 색시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던 1학년 때의 일을 노부호는 잊고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의 퇴직은 역시 쓸쓸했다. 복도에서 생끗 웃으며 답례해 주시는 선생님이 다시는 없다고 생각하니 왠진 몰라도 무척 쓸쓸한 것이다. 뭐야 노부호 그 말버릇이 다른 학년의 담임선생님이 그만두고 가신다는데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도세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나물었다. 상관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그만두고 가면 싫단 말이야. 노부호는 시무룩해진 얼굴로 도세를 보았다. 그런 여선생님의 일 따위 사내 아이가 생각할 일이 아니야. 도세는 검은 일을 드러내며 시를 끊었다. 도세의 말이 왠지 모르게 노부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다. 왜 선생님에 관한 일을 남자아이가 생각하면 나쁠까? 어머님, 선생님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다육기가 말했다. 어머니 없는 노부호가 여선생님을 사모하는 가련함이 사다육기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할머니인 도세로서는 어머니의 대신이 될 수 없다고 사다육기는 생각했다. 사내 아이가 여선생님을 생각하는 것은 위약해 보이고 부끄러운 일이야. 사다육기, 내가 아무리 권해도 재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부호가 여선생 따위를 그리워하는 거야. 그 발시에 묘하게 악의가 담겨 있다고 느끼면서 노부호는 사다육기를 올려다보았다. 글쎄요, 그건... 글쎄요, 그건... 사다육기는 쓰겁게 웃다가 대퉁의 재를 떨어뜨렸다. 어때, 노부호? 아빠하고 국화인형을 보러 갈까? 국화인형? 아버지, 정말? 노부호는 사다육기를 따라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노부호는 네모토 선생님의 일이고 뭐고 모두 잊고 사다육기의 뒤를 따랐다. 기뻐서 나막신의 끈이 발가락 사이에 제대로 끼지 않았다. 이게 뭐냐? 이렇게 덤비다니. 무사의 아들이 볼품 없게시리. 도세 말에 노부호는 힐끔 사다육기 쪽을 보고 나서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방바닥에 손을 대고 엎뚜어서 인사하지 않으면 도세가 언짢아 한다는 것도 지금도 부호는 잊고 있었다. 국화인형이라면 당구작가 극장이죠, 아버지? 아버지와 걸으면 늘 봐서 익숙해 있을 집들이 새롭게 여겨졌다. 담장 너머에 있는 감나무까지도 신선하게 느껴졌다. 아버지, 국화인형이란 뭐죠? 사다육기는 무엇을 생각하는 듯 대답이 없다. 그러나 노부호의 마음엔 걸리지가 않았다. 아버지와 같이 걷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인형이 국화꽃을 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응. 사다육기는 머물러 섰다. 노부호. 왜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국화인형을 보면서 사이다라도 마실까? 늦가을이라곤 하지만 도쿄의 햇볕은 따사롭다. 걷고 있노라면 땀이 날 정노였다. 사이다? 아, 좋아라. 할머니는 사이다가 우애 나쁘다고 했지만. 그러나 한 번으로 조카니까 그 구슬을 손끝으로 꾹 누르고 거품을 뿜으며 쑥 치솟는 사이다를 마셔보고 싶다고 노부호는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른다. 노부호의 즐거워하는 얼굴을 보면서 사다육기도 즐거워했다. 그리고 다음엔 단자떡이라도 먹을까? 아버지와 둘이서 국화인형을 보고 사이다를 마시게 되면 그 이상 더 뭔가 바라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때 골목길에서 대여섯 살 대어 배에는 얼굴빛이 하얀 여자아이 하나가 달려왔다. 귀여운 아이로구나 라고 로보호가 생각했을 때 그 아이가 사다육기를 보고 얼굴을 확 밝혔다. 아버지! 여자아이는 이렇게 부르고서는 두 손을 크게 펴고 사다육기에게 달려들었다. 사다육기는 앞말 안고 아예 손을 잡았다. 이건 우리 아버지야. 내 까짓 거 아버지가 아니야. 노부호는 자기도 부려보지 못한 대담한 응석을 부리는 그 아이에게 화를 냈다. 뭐?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아니야. 여자아이는 적의에 찬 시선을 노부호에게 보냈다. 거짓말이야, 아버지.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니지? 그지, 아버지? 사다육기는 당혹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다가 여자아이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마찌꼬는 혼자 이런 데까지 놀러 왔댔나? 길 잃지 않고 집에 갈 수 있겠니? 마씨도 부드러웠다. 응,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누구? 여자아이는 아직도 사다육기에게 달라붙은 채였다. 음, 마찌꼬에. 말을 하다가 사다육기는 앗, 위험하다! 하며 달려온 일려거로부터 마찌꼬를 피하게 했다. 일려거에는 미꾸라지 모양의 수염을 단 사람이 타고 있었다. 자, 집에 들어가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다육기의 손에 밀려서 여자아이는 마지못해 더듬더듬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세 발짝 하고 나서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노부오를 노리듯 쳐다보고는 휙 몸을 돌려 달려갔다. 이상한 아이야. 노부오는 여자아이의 뒤를 쳐다보면서 중얼거렸다. 사다육기는 약간 얼굴을 찡그린 채 걷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하다니 이상한 아이네. 그러나 걷고 있는 동안에 노부오는 여자아이의 일은 잊었다. 국화인형을 보러 가는 즐거움 쪽이 컸기 때문이었다. 국화인형의 오두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람의 왕래가 심해졌다. 아버지, 역시 국화인형이란 재미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보니 말이에요. 노부오는 언덕길을 오르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내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얼굴이 같아선 구별이 안 되지. 유행하는 검은옷깃을 한 여인들, 작은 양산을 받쳐든 양장한 여인, 남장한 사내아이, 늙은이의 옷을 입은 노부인,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의 앉은 뱅이가 있었다. 아버지, 왜? 저 앉은 뱅이도 무사만큼 훌륭해요? 또 부오는 아버지가 말한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아래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말을 반 정도 생각해냈다. 말은 잊었지만 사람은 모두 같다고 한 아버지의 말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 그렇지. 사람이란 말이다. 두 팔 두 다리가 없어도,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귀가 들리지 않아도,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어도, 모두 같은 인간들이야. 음, 왜 두 팔 두 다리가 없어도, 모두 같은지, 노부오는 아직 모른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모두 같은 거야. 하지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어려운 문제로구나. 인간은 어느 사람의 마음이 좋은지 나쁜지 실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무튼 하늘이 우리 인간도 우위 아래 없이 만들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런가? 당구 언덕에 위까지 오니까 노부의 가슴은 벌써 울렁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밀리고 밀려 간신히 오두막집에 나무문을 들어서니까 아는 초 만원이었다. 노부오에게는 그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즐거웠다. 노부오는 생전 처음 본 국화인형을 마음속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가장 재미있던 것은 토끼를 메고 곰을 타고 있는 긴따로랑 귀신과 싸우고 있는 모모다로, 개, 원숭이, 꽁이었다. 할머니도 데리고 왔었음 좋을 뻔했다. 오두막을 나와서 노부오가 말했다. 음, 사다육기는 건성스레 답했다. 하지만 할머니랑 왔으면 사이다는 마실 수 없게 되지. 노부오는 사이다를 입고 있지는 않았다. 갈대발이 처진 찻집에 들어가서 노부오는 처음으로 사이다를 마셨다. 아, 시원하다. 아버지, 맛있네요. 음. 사다육기는 뭔가 깊숙이 생각하는 듯 팔짱을 낀 채 노부모를 물끄러미 보았다. 노부오, 아까 그 여자아이의 이야기인데. 아까 그 여자아이요? 노부오는 순간적으로 아버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곧 생각이 나서 아, 그 건방진 여자아이요? 하고 특명스레 말했다. 그 아이 만난 것을 할머니에게는 말을 하다 말고 사다육기는 입을 다물었다. 아이의 입을 막는다는 것이 망설여졌다. 그때 노부오 앞에 앉아있던 소년이 뿜어오르는 사이다의 거품을 가슴팍에 맞았다. 거기에 정신을 파느라 노부오는 아버지의 말을 흘려버리고 말았다. 찻집을 나와서 인파 속을 걸으면서 노부오는 만족해했다. 집에 돌아오니까 벌써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걸어다녀서 배가 고플 것이라는 도세의 배려였다. 할머니, 국화인형 본 적 있어요? 노부오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식사하는 동안은 조용히 해야 해. 도세가 타일렀다. 조금 이른 저녁 식사였지만 노부오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식사를 끝냈다. 먹고 난 뒤에 무엇을 먹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저 할머니, 긴따로도 모모다로도 있었어요. 그래? 그거 참 잘 됐군. 그것들이 곱더냐? 그래요. 무척 고았어요. 개랑 원숭이랑 꽁들까지도 국화옷을 입고 있었어요. 난 국화인형은 얼굴도 국화인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국화로 얼굴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재미있었지? 도세는 기분 좋게 맞장구를 쳤다. 47문사도 있었지요, 아버지? 그거라면 할머니도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많아 밀려붙여서 할머니에게는 곤란하지. 사다유끼가 한마디 했다. 노보는 고개를 끄덕이고서 말했다. 그렇죠. 할머니는 밖에서 걸으시면 실, 피로해지시니까 틀림없이 어깨도 결릴 거예요. 도세에겐 어깨 결리는 증세가 있어서 사흘이 안 되어서 안마를 하고 있다. 아니, 그렇게 사람이 많았나? 그럼 아는 사람도 덜어 있었겠네? 도세는 갑자기 어깨가 결린다는 듯이 자기 어깨를 툭툭 두들겨 보였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아이들이랑 어른들 그리고 양장한 여인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양장한 여인? 도세는 눈썹을 지켰다. 왠지 다른 나라의 여인들 같았어요. 아버지 그렇죠? 그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지? 그리고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어서 아, 그래 그래. 이상한 여자아이를 만났지만 사다유끼의 얼굴빛이 싹 변했지만 노보도 도세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상한 여자아이라니? 거지아이였니?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이상한 여자아이였지? 그것이 우리 아빠한테 달려들어 안기면서 아버지 하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노보. 도대체 그게 어디서였지? 할머니는 격해 있었다. 할머니는 격해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노보는 자기가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살짝 아버지의 얼굴을 살피니까 사다유끼는 무릎을 똑바로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노보, 어디서 그 여자아이를 만났지? 기분이 좋았던 도세의 얼굴이 험해져 있었다. 어디였는지 전 잊어버렸어요. 노보는 당황하고 있었다. 왜 도세가 화를 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불안했다. 그럼 어떤 아이였지? 나이가 얼마나 되어 보였지? 도세의 얼굴이 노여움으로 붉어져 있었다. 저보다 노보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였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다유끼가 이렇게 말하면서 두 손을 짚었다. 아무래도 행동이 수상적다고 했더니만 에미몰래, 그런 도세의 콧구멍이 크게 벌룩거렸다. 노하시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노하시면 몸에 지장이 옵니다. 사다유끼의 음성은 가라앉아 있었다. 그것이 도세의 경로를 샀다. 도세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런 도세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아이까지, 벌써. 도세는 고통스러운 듯 어깨를 들먹이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사다유끼가 입을 열자 도세는 크게 머리를 저었다. 그리고는 이 불효자식 같은 이라고 하고 큰 소리로 해쳤다. 그 순간 도세의 몸이 흐느적거리다가 방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다. 도세는 그날 밤에 죽었다. 내일 혈이었다.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사다유끼와 노보, 그리고 새로 고용한 가정부인 찌네. 이렇게 세 사람의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노보는 갑자기 도세가 그리워졌다. 학교에서 돌아와 도세가 없는 집안에 들어서면 불쑥 쓸쓸한 생각이 들고 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뜰에서 흑잔난을 하다가 옷을 더럽히면 할머니한테 꾸중들을 놔 하고 생각하여 텐마루 쪽을 쳐다보았다.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다. 옛날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서 밤마다 졸라서 듣던 일 하며 밤중에 노보가 기침만 한 번 해도 일어나서 어깨 언저리를 따뜻하게 해주던 일 등이 생각났다. 도세의 좋았던 점만이 차례로 노보의 마음에 떠오르곤 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노했다가 죽었는가 하고 생각하면 노보는 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꺼낸 자기가 나빴던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해가 바뀌고 도세의 49일째도 끝난 어느 날 밤 유달리 사다입기에 기가가 늦었다. 가정부인 찌네와 함께 트럼프 놀이를 하고 있자니까 현관 앞에 인력거 닿는 소리가 들렸다. 뛰어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막 인력거에서 내리고 있었다. 뒤이어서 또 하나의 인력거가 댄문 안으로 들어왔다. 누굴까? 아버지가 늦은 밤에 손님을 데리고 오는 일은 없다. 마침내 인력거의 손잡이가 땅에 닿고 앞에 헝겊이 걷어졌다. 그러자 머리수건 차림의 여인이 사뿐히 내렸다. 달빛을 받아 젖은 듯 빼는 그녀의 눈이 아름다웠다. 인력거가 사라지자 그 여인은 노보의 어깨를 감싸놨다. 노보오야 노보는 당황했다. 부끄러운 듯 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한 듯한 기분이었다. 노보는 몸을 비틀면서 여인의 가슴팍을 밀었다. 여인은 갑작스런 충격에 비틀거렸다. 누구? 이 사람? 노보는 아버지도 그 여인도 미운 생각이 들어서 불쑥 이렇게 해쳤다. 자, 그러지 말고 우선 방 안에 들어가기부터 하자. 사다유기가 노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 여인은 집에 들어오자 곧장 불실로 들었다.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노보는 도세의 우이패에 초와 향을 올리고 있는 여인의 뒤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은 오래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좀처럼 거실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 그동안의 사다유기도 여인의 옆에 앉아서 향을 올렸다. 얼마 동안 둘은 불단 앞에 묵묵히 앉아 있었는데 곧 여인은 참백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다유기 앞에 손을 짚었다. 거실에 돌아온 사다유기는 노보를 손짓으로 오게 하여 자기 옆에 앉게 했다. 노보, 내 어머니다. 따지막했지만 음성이 약간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라고요? 등잔 불에 약간 창백하게 느껴지는 여인의 얼굴을 노보는 응시하며 물었다. 그래. 사다유기에 이어 여인이 뭔가 말하려 했을 때 나, 두 번째 어머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고 노보가 화난투로 말했다. 사다유기는 여인과 얼굴을 마주 보았다. 노보야, 내가 너를 낳은 어머니란다. 여인은 바싹 다가앉으며 노보의 손을 붙잡았다. 거짓말이야. 우리 어머니는 죽었어요. 노보는 여인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다. 죽은 게 아니야. 얼굴을 잘 봐. 너하고 그대로 닮지 않았나 말이다. 사다유기의 말에 노보는 다시 여인을 응시했다. 듣고 보니 확실히 닮았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추고 마음으로 몰래 상상하고 있던 어머니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닮았는진 모르지만. 노보야? 여인은 손을 내밀어 노보의 손을 잡았다. 그 검은 눈에서 눈물이 넘치는 것을 노보는 보았다. 살아 있었나? 노보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죽은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어머니가 자기 손을 잡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기만 했다. 살아 있었고 말고 늘 내 생각을 했었지. 여인은 노보를 끌어안으려 했다. 노보는 뿌리치면서 살아 있었으면 왜 왜 이 집에 있어 주지 않았어? 할머니께서 기꾸를 기꾸란 이 어머니의 이름이다만 좋아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이 엄마를 집에서 나가게 했던 것이야. 그렇다면 아빠는 왜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지? 왜 엄마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지? 엄마는 살아있다고 왜 알려주지 않았지? 어느새 노보는 우는 소리가 되어 있었다. 너한테는 참으로 못할 일을 했다. 사다유키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른들이란 거짓말쟁이야.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말라 가르치고는 할머니도 아버지도 이런 큰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노보는 와!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도세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쓸쓸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죽은 어머니는 저 별이 되었을까 하고 몇 번이나 하늘을 쳐다봤는지 모른다. 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으면 하고 다른 아이들이 어머니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그런 때 왜 와주지 않았는가 노보는 말할 수 없는 원통함을 느꼈다. 노보 왜 우는 거야 어머니 만나게 된 것이 기쁘지 않단 말이냐 사다유키가 약간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보가 불쌍해요. 기뻐해야 좋을지 원통에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가장 불쌍했던 것은 노보였어요. 노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더 큰 소리로 울었다. 노보는 이렇게 자유롭게 감싸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몹시 기뻤다. 그러나 기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어머니가 살아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상하기도 했다. 좋아. 이젠 좋아. 울지 않아도 돼. 사다유키도 이렇게 말하면서 노보의 등을 쓰다듬었다. 어쨌든 알았지? 그리고 언젠가 만난 이 여자아이는 내 여동생이다. 마츠꼬가 이 아이 이름이야. 노보는 우는 것조차 잊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건방진 것이 누이 동생이라고? 언덕길을 뛰어가던 그 여자아이의 모습을 노보는 떠올렸다. 칫 그게 누이 동생인가? 노보는 자기에게도 남동생이나 누이 동생 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른다. 저 루코 아저씨의 아들 돌아와 친해진 것도 형제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아이라면 틀림없이 말괄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노보는 기뻐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지 놀러가는 자신을 상상해보고 노보는 가슴이 벅차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왜 할머니는 어머니를 내보냈나요? 어머니라고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불쑥 나왔기 때문에 노보는 부끄러워졌다. 어머니가 부족해서였지 할머니에겐 잘못이 없어요. 어머니가 노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왜 이러지? 어머니는 왜 자기를 내쫓은 할머니를 나쁘게 말하지 않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다유키가 말했다. 어려운 것은 내가 잘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실은 어머니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사다유키는 기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기꾸가 자유롭게 미소짓고 끄덕였다.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란다. 한데 할머니는 예수를 대단히 싫어했단다. 예수 믿는 며느리는 이 집에 둘 수 없다고 내보내고 말았다. 예수란 뭐죠? 노보는 갑자기 겁먹은 얼굴을 했다. 예수가 뭔지 그는 몰랐다. 그러나 도세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피를 빨기도 하고 사람의 고기를 먹기도 한다고 했던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예수는 일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무서운 일을 하고 있다든가 마법을 써서 사람을 속이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던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요는 노보에게는 예수란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자였다. 그 예수를 어머니가 믿고 있다고 듣고 노보는 기분이 나빠졌다. 자애로운 음성이면서 무슨 일을 해치울지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가 어머니를 죽었다고 말한 것이 이해될 것 같기도 했다. 죽은 어머니 쪽이 예수쟁이가 된 어머니보다 틀림없이 나을 것이란 생각이 노보에게 들었다. 노보는 슬쩍 어머니를 살폈다. 예수님 예수님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니 참 우습구나 어이 어이 아이들이 때때로 다른 노래 곡조에다 가사만 바꿔 너 부르면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 남자 교인을 놀리고 있었던 것도 노보는 알고 있었다. 야 왔구나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지 이렇게 그 남자가 말하면 아이들은 겁을 먹고 와 달아나 버리곤 했다. 암튼 예수가 좋을 턱은 없다. 싫어요 예수 같은 거 노보는 찡그린 얼굴이 되었다. 사다유끼와 기꾼은 잠잠한 채 자유로운 눈길로 노보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일부터 올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기꾼은 그날 밤 돌아가버렸다. 사다유끼는 기꾼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시절을 생각했다. 기꾼은 도세가 잘 아는 사람의 딸로서 도세의 눈에 맞아서 사다유끼와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혼한지 3년쯤 지났을 때 기꾼이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도세는 알았다. 도세는 사다유끼와 기꾼을 불러다가 꾸짖었다. 사다유끼? 너는 지금까지 기꾼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사다유끼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왕고한 도세의 손에 자란 사다유끼는 소년시절부터 도리어 점차 진보적인 인간으로 자라고 있었다. 예수 예수라고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를 원수시 하는 것이 사다유끼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알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어머니는 더럽다까지 할 듯 하였다.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안 될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다유끼는 도세에게 말대꾸를 한 적은 없었다. 도세가 화를 내게 되면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다유끼는 아버지를 닮아 온우한 성품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달랐다. 사다유끼는 기꾸를 감싸줘야 했다. 아니 내가 뭐라고 하는 거지? 그것 봐. 그렇게 에미를 향해 말대꾸 하는 것은 예수의 마법에 걸렸다는 증거야. 무서운 일이다. 도세는 썽이 났다. 마법 같은 거 그런 것이 이 문명한 시대에 있을 턱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고래에 신뿐이 있는데 그런 하찮은 신을 받들 필요는 없어. 그것이 일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너는 모르느냐? 어머니 어머니께서 받드는 불교도 나라 시대의 애국에서 들어온 종교입니다. 사다유끼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사다유끼? 또 말대꾸를? 어쨌든 나가노가의 예수 믿는 며느리는 둘 수 없어. 기꾸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그건 너무해요. 불쑥 이렇게 말하고 사다유끼는 도세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기꾸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정 그렇다면 이 에미를 나가게 해다오. 사다유끼 너는 에미를 버리고 예수 믿는 기꾸하고 일생동안 살도록 해라. 도세의 화는 절정에 달았다. 그때까지 입을 담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기꾸가 얼굴을 들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기독교 신자가 되면 친자식일지라도 내쫓기는 경우가 많았다. 도세만이 완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였다. 며느리가 예수 믿어서 이혼시켰습니다. 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거 그거 참 그렇담 할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 데야 어쩔 도리가 없죠. 하고 대답하여 시어머니나 남편을 비난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기꾸 용서해달라는 것은 예수 믿기를 그만두겠다는 말이냐? 도세는 의아해하는 눈초리로 기꾸를 보았다. 일단 신자가 된 사람 중에는 불길 가운데에 던져져도 그 마음을 변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도세는 들은 적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기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꾸 떠나줘야겠어. 도세의 결혼스런 말에 기꾸는 새파랗게 되었다. 사다유기는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아도 노보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팔을 짚고 상체를 숙였다. 내가 기꾸에게 말할 수 있겠니? 지금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왜 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기꾸 기꾸는 그렇게 예수가 중요한가? 이 집에서 내 죽기는 한이 있어도 예수한테서 떠날 수 없는가? 하고 말이다. 도세는 기꾸의 고집에 화가 났다. 인연을 끊는다고 하면 노보도 있고 하니 마음을 돌이켜 용서해 달라고 할 줄 알았다. 아무 말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기꾸가 심히 뻔뻔스럽게 생각되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들 나도 또한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부인 하리라 라고 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꾸는 생각하고 있었다. 기꾸는 그 말씀을 속으로 되풀이 내이고 있었다. 나는 믿고 있다. 설령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없다. 기꾸는 박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한 말씀을 생각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른 아이다. 지금 귀꾸는 도세가 불쌍했다.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가라고 자기를 조르고 있는 시어머니가 불쌍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는 자를 책망해 대고 있는 도세가 불쌍했다. 누구나 모두가 예수 예수 하며 싫어하는데 어머니께서 노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기꾼은 남편이랑 노보와 헤어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어린 노보를 위해 앞으로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하며 사과할까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다. 그러나 말만으로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기꾼에게는 불가능했다. 그것은 신을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시모를 속이는 것이기도 했다. 기꾼의 순진한 신앙은 말만으로 이를 처리해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보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어머니를 잃은 노보오는 어떤 생애를 보내게 될까. 기꾼은 진태의 양란이었다. 자칫 마음이 허물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막다른 지경에 이르게 되면 노보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도리밖에 없겠지. 겨우 걷기 시작한 노보의 사랑스런 얼굴을 생각하면 기꾼은 눈물이 쏟아졌다. 역시 예수는 악마구나. 자기 아들과 헤어지든 남편과 헤어지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니 말이야. 도세는 질렀다는 듯이 말했다. 헤어지게 하려하고 있는 자기 쪽이 마기라고는 도세는 생각하지 않았다. 무사족에 숙하는 신분쯤 되는 자가 사교라고 불리는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연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는 기꾸를 내보낼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사다유키가 입을 열자. 잠자코 있어. 기꾸를 나가노 가문의 며느리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 믿는 며느리를 집안에 머물게 할 수는 없어. 정 기꾸를 이 집에 두겠다고 하면 내가 나가지. 예수 믿는 며느리를 두어서는 선조님께 면목이 없어. 이렇게 도세는 완강했다. 타협에 여지가 없었다. 침실에 돌아온 사다유키와 기꾸를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노포의 얼굴을 말없이 내려다 보고 있었다. 면목 없습니다. 기꾸를 머리를 숙였다. 아니야 어머니가 왕구하신 거야. 용서해줘.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단념하고 이젠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릴까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기꾸 절개는 굽히지 마. 그것은 사다유키가 곧잘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였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사다유키에게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로 생각되었다. 자기가 그 신앙을 갖지는 못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만은 그 길을 끝까지 나가게 해주고 싶었다. 한 번 말하면 결코 후퇴할 줄 모르는 어머니다. 하지만 차마 어머니더라. 나가시라 할 수는 없고 이 집만 나가면 기꾸는 무엇을 하든지 자유야. 가령 기꾸에게 애간 남자가 다닌다 해도 애간 애간 남자라뇨. 그런 말씀 하심 저 원망하겠어요. 아니 끝까지 잘 들어보고 말하란 말이야. 그 애간 남자가 이 나가 되어도 좋지 않느냐는 말이지. 어때 기꾸? 아이 기꾸는 눈물을 흘렸다. 도보를 데리고 가는 것은 도세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오라면 도세가 손자를 불쌍히 여기는 생각에서 기꾸를 다시 집에 데려오라고 말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느냐고 사다유키는 생각했다. 근무처인 일본 은행과 자기 집 중간에 기꾸의 집을 정하고 처가의 허락을 얻은 뒤에 기꾸는 집을 나갔다. 사다유키는 어머니를 거슬러서 기꾸를 집에 머물게 한다고 해도 따가노가는 이미 기꾸에게는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기꾸가 집을 나가자 독구는 기꾸를 저주했다. 저런 여편내는 노보의 어머니라고 불리지 못하게 하겠다. 자기 아들보다도 그리스온과 뭔가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의미 따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도세는 내 어머니는 죽었다고 노보에게 말해 주면서 키웠던 것이다. 지금은 가슴 아프지만 틀림없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었다고 말할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노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기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아왔던 것이다. 벗꽃나무 빛 이튿날 이튿날 기꾸는 노보의 여동생인 마찌고를 데리고 다시금 나가노가의 사람이 되었다. 노보가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마찌고가 대문 앞에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며 놀고 있었다. 여긴 우리 집이야. 노보를 보고 일어선 마찌고는 양팔을 벌리고 가로막았다. 입을 응 다물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마찌고를 노보는 짧짧이 보았다. 요것이 내 누이 동생이다. 마찌고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둥근 얼굴에 살같이 희다. 응 담은 입 언저리가 교만하면서도 귀여웠다. 누이 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노보는 기뻤다. 그래서 암만 안고 옆으로 빠지려 했다. 마찌고는 안 돼 여기는 우리 집이야 하고 양보를 안는다. 흥 쪼매한 것이 버티고 있어. 노보는 나는 데 오빠야 하고 말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노보는 잠자코 마찌고를 내려다봤다. 머리가 노보의 어깨에도 못 미쳤다. 오 노보구나 어서 들어와라. 기꾸가 현관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노보는 괜시리 얼굴이 붉어져서 꾸벅 인사를 했다. 아니 마찌고야 오빠한테 이게 무슨 짓이지? 기꾸가 부드럽게 타일렀다. 뭐? 이 사람이 오빠라고? 대뜸 마찌고는 밝게 웃으면서 오빠 오빠 마찌고가 몰랐어. 오빠 나 예쁜 인형 갖고 있어요. 같이 놀아요. 하고는 노보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응석 부리는 음성도 귀여웠다. 그러나 노보는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음 하고서는 그냥 빠른 걸음으로 집안에 들어가 버렸다. 노보야 점심이다. 기꾸가 노보의 곁에 와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모토 선생님에게서 나던 것과 같은 좋은 냄새가 풍겨서 노보는 기뻤다. 밥상 앞에 앉으니까 마찌고가 노보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나중에 구슬놀이해 하고 중대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귀에다 약속했다. 갓난애기로구나. 생각하면 노보가 잘 먹겠습니다. 하며 젓가락을 잡았을 때 마찌고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머 오빠 기도 안 하고? 기도 같은 거 안 해. 이상하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다니 그치 엄마? 아니야 오빠는 괜찮아 아직은. 기꾸는 이렇게 말하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노보는 팔짱을 끼고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와 마찌고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기도가 끝나자 마찌고가 큰 소리로 아멘 했다. 문득 노보는 쓸쓸해졌다. 자기만이 젖혀놓은 사람이 된 듯한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기도 같은 건 안 했는데 노보는 불만이었다. 노보는 접시 위에 노랗고 반어령인 음식이 무엇인지 몰랐다. 할머니도 식모인 쯄네도 이런 것을 만들어 준 일이 없었다. 그것을 맛있게 먹고 있는 맛집고를 바라보면서 노보는 단무지만 먹고 있었다. 아니 노보는 계란 부침이 싫으냐? 이렇게 기꼬한테 말을 듣고서야 노보는 안 말 않고 계란 구이에 젓가락을 댔다. 싫고 좋을 것도 없었다.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노보는 젓가락 끝에 신경질스런 생각을 모으고 계란 부침을 찍어댔다. 한 입 넣고서 노보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맛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었는가 하며 놀랐다. 계란 계란 구이란 이름만 듣고 있었지만 이런 게 계란 구이인가? 그렇다면 맛집고는 이렇게 맛있는 것을 늘 먹고 있었을 것 아닌가? 노보는 맛집고에게 질투심 같은 걸 느꼈다. 할머니 도세는 육류도 계란도 먹지 않았다. 물고기라든가 채소볶음 따위가 나가노가의 반찬이었다. 저녁에 아버지인 사다윗기가 돌아왔다. 맛집고는 언젠가 길에서 만났을 때처럼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달겨들어서 사다윗기의 허리를 감고 늘어졌다. 노보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일조차 있고 멍청하니 맛집고의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다윗기가 흘끔 그런 노보를 보고 어깨를 두들겨 주었다. 왜 그러지? 힘이 없어 보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보는 약간 노여워하는 듯 대답했다. 그리고 사다윗기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외면했다. 저녁 식사 때 노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다. 사다윗기도 기꾸도 맛집고도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곧 기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노보는 상관없어 난 예수쟁이가 아니니까 생각하면서 수저를 들었다. 기꾸가 기도를 끝냈을 때 사다윗기도 맛집고와 함께 아멘 했다. 사다윗기가 아멘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노보는 아버지한테 배신당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뭐야 아버지도 여태까지는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아멘 한 일도 없었는데 노보는 아버지가 좀 싫은 생각이 들었다. 추운 주일의 아침이었다. 노보가 눈을 떴을 땐 이미 사다윗기도 맛집고도 일어나 있었다. 조반이 끝나자 맛집고는 애출복으로 갈아입고 노보에게 말했다. 오빠 빨리 교회에 가요. 교회라는 게 뭐야? 교회에서는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노래도 부르지. 응. 기쁜듯이 한쪽 발을 들고 방 안을 깡충거리며 뛰어다니는 맛집고를 노보는 조용히 보고 있었다. 노보도 갈까? 기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노보는 그것이 기꾸에게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 아냐요. 안 갈래요. 노보는 속으로 엄마와 함께 애출했으면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회에 가는 것은 싫었다. 싫었다기보다는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진심이었다. 기꾸와 맛집고가 나가자 사다유키는 화로에 손을 얹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노보는 밖에 나가 연이라도 띄울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책을 읽고 있는 사다유키의 곁에 우트커니 앉아있었다. 왜? 사다유키가 책에서 노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엄마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세요? 그렇지. 예수 따위 그만뒀음 좋은데. 노보는 화가 난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노보! 사다유키는 책을 방바닥에 놓았다. 그의 음성은 달라져 있었다. 네? 노보도 달라진 음성으로 답했다. 인간에게는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 알겠니? 무슨 이야기인지 노보는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어른이 되면 또 말해 주겠지만 말이다. 할머니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내 쫓았던 것이다. 내가 아직 갓난아이일 적에 말이다. 왜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밝은 햇살에 방이 따뜻해졌다. 할머니가 안 된다고 했었지. 사다유키는 노보에게 이런 말이 이해될까 하고 의아해했다. 그렇담 예수 믿는 거 그만두고 집에 있어줬음 좋았을 텐데 노보는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노보야 사람에게는 그만둘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이 있단다. 그럼 저보다 예수가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노보에게 기꾸의 마음이 이해될 턱이 없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어머니는 가령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신자의 길을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는 게 뭐죠? 가만있자 조금 기다려라. 사다유키는 일어나 침실에 들어갔는데 곧 한 장의 작은 카드를 갖고 돌아왔다. 노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카드를 손에 쥔 노보는 그걸 보는 순간 험짓했다. 그것은 여태까지 본 일이 없는 예쁜 색칠이 된 그림이었지만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은 참혹한 것이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 있었고 옆구리에 서는 피를 흘리고 있는 십자가 위에 여인 그리스도가 있었다. 노보는 잠깐 동안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을 십자가에 달린다 또는 못박힌다고 하는 것이다. 노보는 어머니가 발가벗겨서 이렇게 무참히 못박히게 되면 하고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젖었다. 이런 지경에 처하는 한이 있어도 예수 믿기를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 노보에게는 좋지 않게 생각되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나쁜 짓을 했죠? 그렇지 아버지? 노보의 음성은 약간 쉬어 있었다. 아직 국민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은 노보에게 이 못박힌 그림은 지나치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아니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나쁜 일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도리어 남의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사람을 사랑해준 거야. 좋은 일을 했는데 못 박혔나요? 그건 너무한데요? 너무해. 고등과 아이들 중에도 학교 복도를 걷고 있는 노부 등의 머리를 불쑥 때리기도 하고 또 등을 때리곤 하는 몇 아이가 있다. 빼맞는 것만으로도 고집있는 노부어는 배알이 뒤집혀서 자기보다 큰 그들에게 달겨 들고 냈다. 그런데 하물며 좋은 일만 했다는 예수가 이렇게 못 박혔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금세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너무했지? 사다유끼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도 카드를 들여다봤다. 화냈겠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아니야. 화내지 않았다. 그 반대였던 모양이야. 하나님 아무쪼록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니까요. 하고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모양이더라. 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구나 하고 노보는 생각했다. 그러나 화내지 않은 것은 그가 역시 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노보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역시 예수란 이상한 것이구나. 노보에게는 다만 못 박힌 참혹한 모습만이 마음에 남았다. 벌써 때로는 땀을 흘려야 할 정도로 날씨가 더워졌고 학교 뜰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4학년이 된 노보는 반장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의 일을 돕고 조금 늦게 학교를 나오니까 가장 큰 벚꽃나무 밑에서 동급생 10명 가량이 모여서 뭔가 조용히 말을 하고 있었다. 노보가 가까이 가니까 모두가 잠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나서 그를 위해 자리를 내줬다. 무슨 일이 있었나? 넌 모르고 있니? 구둠과의 변소에 여자의 머리카락이 있었다는 사건 말이야. 머리카락뿐 아니라 거기에 피가 잔뜩 흘려 있었다는 거야. 중대하다는 듯 말한 것은 학급 제일의 장난꾸러기인 마찌이였다. 난 모르는데. 그리고 말이다. 밤에는 거기서 여자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도깨비가 나오는 것 아닌지도 몰라. 부반장인 오다께가 겁먹은 표정을 하고 말을 곁들였다. 도대체 누가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지? 노보는 침착한 태도로 말했다. 몰라. 하지만 정말인 것 같아. 마찌이가 모두의 얼굴을 봤다. 모두가 진지한 얼굴을 한 채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보는 비웃었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 거짓말이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모두가 정말로 도깨비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찌이의 이런 말에 아이들은 모두 정말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보는 약간 당황했지만 그러나 곧 그 말에 반박했다. 하지만 도깨비 따위는 없다고 우리 아빠가 말씀하시던데? 우리 아빠는 도깨비를 본 적 있다고 늘 말하고 있어. 모두가 입을 모아 이렇게 있다 있다고 했다. 확실히 어른들도 유령이나 도깨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건 없어. 노보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그럼 정말로 도깨비가 나오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오늘 밤 여덟시까지 이 나무 밑에 모여서 말이야. 마찌이가 말했다. 모두가 잠잠해졌다. 슬쩍 어디로 가는 척 자리를 뜨는 아이도 있었다. 어떻게 할까? 모이지 않을래? 마찌이가 대답을 재촉했다. 바람이 불어서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는 산의 아이들 위에 벚꽃잎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모두가 모이니까 무섭지는 않아. 그래 모두가 밤에 모이는 건 재미있다. 부반장인 오다게가 골목대장인 마스이 말에 찬성했다. 나가 너도 오는 맏재인 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얼굴을 했다. 온다. 오늘 밤 여덟시에 여기에 모이는 거지. 노보는 반장다운 침착함을 보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오는 거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맏재인 이렇게 말하고 일동을 휘둘러봤다. 모두가 똑같이 그럼하고 했다. 저녁 먹을 때 빗방울이 이따금씩 떨어지더니만 저녁 일곱시를 지날 무렵엔 비에 바람이 곁들여졌다. 엄마 나 지금 학교에 가도 좋아요? 벌써부터 어둑한 밖을 내다보고 있던 노보가 말했다. 뭐 지금부터 학교에 간다고 무슨 일이 있는데 기꾼은 놀라며 노보를 보았다. 부질없는 일인데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니까 그만둘까? 노보는 다시 밖을 보았다. 빗소리가 요란했다. 무슨 일이 있나? 신문을 보고 있던 사다 유기가 얼굴을 들었다. 고등과 변소에서 밤이 되면 여자의 울음소리가 난대요. 오늘 밤에 모두 모여서 그것이 도깨비인지 아닌지 본다고요. 어머 도깨비 같은 건 이 세상에 있을 턱이 없어. 그런 일로 이런 빗속에 학교까지 가는 거 아냐. 그렇지? 기꾼은 웃읍다는 듯이 웃었다. 사다위끼는 팔짱을 낀 채 조금 난처해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네. 저 안 갈래요. 이런 빗속인데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올 것이 뻔해요. 그래? 안 가는 건 좋은데 노보는 도대체 친구들과 어떤 약속을 한 거지? 오늘 밤 여덟시에 벚꽃나무 밑에 가겠다고요.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거지? 그리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안 가겠다 이거지? 사다위끼는 노보를 응시했다. 약속하기는 했지만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도깨비가 있는지 없는지 살핀다는 거 부질없는 일이니까요. 이런 빗속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노보는 생각했다. 노보 다녀와 사다위끼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 그럼 비가 내릴 땐 가지 않아도 좋다는 약속이었니? 사다위끼의 음성은 날카로웠다. 아니요. 비가 올 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하지 않았어요. 노보는 쭈빗대며 사다위끼를 보았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자의 짓이야. 개나 고양이는 약속 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 깨뜨릴 일도 없다. 사람보다 현명하지. 하지만 대단한 약속도 아닌데? 노보는 불만스레 입을 뚝 다발하니 내밀었다. 노보? 지키지 않을 약속이라면 애당초부터 하지 않는 법이야. 노보의 마음을 깨뚫어보듯이 사다위끼가 말했다. 네. 노보는 마지못해 일어났다. 나도 함께 갔다 오겠어요. 기꾸도 일어났다. 마치 꼬는 저녁 먹는 도중에 벌써 잠에 떨어졌다. 기꾸 노보는 4학년이나 된 남자예요. 혼자 못 갈 것 없어요. 학교까지는 약간 멀다. 기꾸도 난처하다는 듯이 사다위끼 쪽을 보았다. 밖에 나와 얼마 되지 않아 노보는 벌써 비에 흠뻑 젖어버렸다. 캄캄한 길을 노보는 발끝으로 더듬듯 걸어갔다. 생각했던 것만큼 바람은 세지 않았지만 그래도 비에 흠뻑 젖은 몸으로 캄캄한 길을 걷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4년 동안 걸어다녀서 익숙한 길이긴 했지만 낮에 걸을 때와는 판이했다. 부질없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노보는 거듭거듭 후회하고 있었다. 결국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텐데. 노보는 사다육기의 처사가 불만이었다. 진흙에 발이 빠져서 노보는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있었다. 봄비이긴 하지만 흠뻑 젖은 몸이 떨려왔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리 멀자는 길이 굉장히 멀게 생각되어서 노보는 울고만 싶었다. 겨우 교정에 다다랐을 즈음에는 다행히 비가 약간 뜸해졌다. 어둠에 쌓인 교정은 개개한 것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누가 와 있는가 해서 귀를 기울여봤지만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말로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정적이었다. 집합장소로 되어 있는 번나무 밑에 다가가니까 누구야? 불쑥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노보는 험짓했다. 나가노다. 아니 이거 노보 아니야? 노보에 바로 앞자리에 앉은 요시가와 오사무의 음성이었다. 요시가와는 평소에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침착하고 실력있는 아이였다. 오 요시가와니 심한 비인데 용쾌 왔구나. 아무도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보는 놀랐다. 하지만 약속이니까. 담담한 요시가와의 말이 어른스레 들렸다. 약속이니까. 노보는 요시가와의 말을 속으로 되뇌어보았다.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게도 약속이란 말이 갖는 무게가 노보에게도 이해되는 듯 하였다. 나는 나는 아버지한테 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왔다. 약속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노보는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요시가와 오사무가 한단 우인 듯 느껴졌다. 평소에 반장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심히 부끄럽게 여겨졌다. 모두들 안 오잖아. 노보가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인다고 약속했는데 말이야. 노보는 이젠 자기는 약속을 지켜 예까지 와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비가 오니까 할 수 없지. 요시가와가 말했다. 그 음성엔 나는 약속을 지켰다는 티가 없었다. 노보는 요시가와가 참으로 훌륭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숨바꼭질 나가노는 자라서 뭐가 될 생각이지? 요시가와가 노보에게 물었다. 급이 오는 밤에 교정의 벚꽃나무 밑에까지 갔던 사람은 노보와 요시가와 두 사람뿐이었다. 그 후로 학급 아이들은 누구나 두 아이를 한단 위에 있는 아이들로 보게 되었고 따라서 자연스레 둘은 친한 사이가 되었다. 6월에 들어선 오늘 노보는 처음으로 요시가와의 집에 놀러와 있었다. 집에는 요시가와 오사무만이 있었다. 요시가와의 집에는 노보의 집과 같은 대문도 뜰도 없었다. 노보는 요시가와의 집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두 채짜리 작은 집이었다. 갈대발로 에워싸인 창문 밖에 그 앞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게 되어 있었다. 창문에 다흘락말락하게 사람이 다니게 되어 있다는 것이 노보에게는 징계했다. 요시가와의 아버지는 우체국에 다니고 있었다. 커서 말이야 노보는 요시가와의 둥글고 온화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요시가와와 좋아지게 되었는지 노보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왜 지금까지 요시가와와 친구가 되지 않았던가 그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알맞다. 노보에게 있어서 요시가와는 저 비오는 밤 도련히 벚꽃나무 밑에 나타난 인간과 같은 존재였다. 그날 밤까지는 노보는 요시가와에게 주목한 일이 없었다. 요시가와는 입이 무거운 아이여서 도무지 눈에 띄지 않았었다. 요시가와 너는 뭐가 될래? 노보는 반문했다. 노보 자신은 특별히 뭐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사내 아이답게 군인이 되겠다는 꿈도 없었다. 먼저 노보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어쩐지 자기는 언제까지라도 어른이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난 말이야 중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다. 뭐? 중? 놀란 노보는 불쑥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 중이다. 왜 중이 되고 싶은 거지? 머리를 빤빤하게 깎고 길게 경문을 읽는 중이 왜 되고 싶은 거야? 할머니 도세가 살아있을 때 달마다 한 번씩 중이 경문을 읽으러 찾아오곤 했다. 그러나 요즘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 나간우는 뭐가 되려는 거야? 글쎄 학교 선생님 정도가 좋겠지? 도 부호는 네모토 요시코 선생님의 하얀 얼굴을 떠올렸다. 학교 선생님 쪽이 절간의 중보다 나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학교 선생님에게는 학생들도 부모들도 똑바로 서서 인사를 한다.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것도 좋지. 요시가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끄덕이고 나서 그러나 학교 선생님은 어른을 가르칠 수가 없지 않니? 나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가르칠 수 있는 중이 되고 싶은 거다. 음 노부호는 요시가와가 꼭 어른처럼 보였다. 나간우는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일은 없니? 뭐라고? 한 번이라도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노부호는 어쩐지 요시가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도통 헤아릴 수가 없었다. 노부호는 도세가 죽었을 적에 방금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너무나 허무하게 죽은 데 대하여 공포를 느꼈다. 방금까지 살아있던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도세의 죽음은 병으로 죽었다기 보다 뭔가에 갑자기 목숨을 빼앗겼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 도세의 죽음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노부호에게는 두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노부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으로 밖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알아 누워 있어서 점점 여의고 고통하고 그러다가 끝내 죽어가는 식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노부호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노부호는 때로 어둠 속에서 뒤를 돌아다보는 경우가 있었다. 갑자기 사신이 자기를 붙잡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엄습하기 때문이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 같은 건 한 적 없어. 나는 언제까지나 살아있고 싶어. 요시가와는 죽고 싶다고 생각하나? 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요시가와는 쓸쓸하게 웃었다. 노부호는 요시가와를 응시했다. 그러다가 화분 쪽에 눈길을 돌렸다. 창문 저쪽을 너대다 아이들이 뛰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죽는다는 건 무섭지 않아? 그야 무서울지 모르지. 하지만 우리 아버진 술을 마시게 되면 어머니를 때려 눕힌다. 뭐? 때려? 좋지 않은데? 자기 아버지는 큰 소리 조차도 결코 내는 일이 없다고 노부호는 생각했다. 그래 어머니가 불쌍해서 때리고 차고 하지 말아달라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놓고 죽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 음... 노부호는 요시가와의 얼굴을 주의깊게 보았다.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요시가와가 조금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후치코를 생각하면 후치코는 불쌍하단 말이야. 후치코는 내 누이동생이니? 음... 다리를 조금 절어.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야. 밖에 나가면 모두들 절름발이 절름발이 하고 놀리고 있지. 내가 같이 있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아이야. 음... 노부호는 어쩐지 자기가 요시가와보다 어린아이처럼 생각되었다. 지금까지는 친구의 집에 가게 되면 대개 밖에서 귀신놀이를 하든가 씨름을 하며 놀았었다. 그러나 요시가와는 놀기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요시가와에게는 말하고 싶은 것이 듬뿍 있는 듯 했다. 참 좋은 생각이다. 네가 언제나 사이좋게 해줘라. 밖에서 돌아온 요시가와의 어머니는 초면인 노부호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밝은 음성이었다. 이분이 매맞고 체이고하는 사람일까. 어머니가 불쌍해서 죽고 싶다고 한 요시가와의 말이 도저히 진짜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안녕 그 어머니의 뒤를 따라 밖에서 발랄한 모습으로 돌아온 요시가와의 두이동생인 후치코는 부리부리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노부를 쳐다보았다. 마치코 정도의 나이였다. 안녕 노부호가 답하고 꾸벅 인사를 했다. 후치코는 갑자기 부끄러워하며 어머니의 어깨에 숨는 척 했다. 뭐야 후치코 부끄러워 요시가와가 말하니까 후치코는 이젠 부끄럽지 않아요 하고 방안을 가로질러 구슬을 갖고 왔다. 걸으니까 발이 끌리고 어깨가 흔들렸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가 위아래로 흔들렸는데 마치 후치코가 뭔가가 재미있어서 그런 몸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구슬치기는 후치코가 가장 잘했다. 늘 상대를 해주고 있었던지 요시가와도 의외로 잘했다. 노보호가 가장 서툴렀는데 어쩌다가 조금 자라게 되면 후치코의 감은 듯한 눈이 기쁜듯이 살짝 웃었다. 노보호가 집에 돌아와서 마치코를 보니까 후치코의 얼굴이 눈에 떠올랐다. 그 후치코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조롱당한다는 말이 노보에겐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매맞고 체이고 한다는 말도 후치코가 놀림당한다는 말도 요시가와 오사무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생각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만큼 요시가와의 어머니는 밝았고 후치코는 사랑스러웠다. 엄마 불단에 밥을 올리고 오겠습니다. 노보호는 어머니인 기쁘에게 손을 내밀었다. 뭐 불단에 기쁘는 의아해하며 노보호를 보았다. 지금까지 노보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네 노보호는 요사이 어머니가 불단 앞에서 손을 모으지 않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요시가와의 집에 놀러가니까 중이 와서 경을 올리고 있었다. 불단에 불을 박히고 향을 피워 그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보고 노보호는 자기 집의 불단이 쭉 닫혀진 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매일 불단에 밥을 올리든가 소를 올리든가 했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노보호는 갑자기 어머니가 차가운 사람으로 느껴졌다. 사다육기 내가 죽으면 향 정도는 올려주겠지. 할머니가 곧잘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노보호는 떠올렸다. 죽은 할머니가 몹시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일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노보호는 어머니가 싫은 것은 아니었다. 더할라위 없이 인자하신 어머니로 여겨졌다. 그러나 식사 때만 되면 왠지 모르게 어머니가 싫어지는 것 같은 묘한 마음이 되곤 했다. 식사 전에는 반드시 기꾸가 기도를 하고 아버지인 사다육기와 빠찌꼬은 손을 모으고 기도에 자세를 취했다. 그때마다 노보호는 자기만이 재해된 것 같아 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그 외로움은 자칫하면 식사 중에도 지워지지 않곤 했다. 노보호는 좀처럼 기도에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자기도 기도해 보려고 생각하는 때도 있었지만 왠지 순순히 다른 가족들을 따라가지지 않았다. 기도 따위 없었음 좋은데 식사 때가 가까우면 노보호는 불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쓸쓸해지곤 했다. 그리고 오늘은 유별나게 쓸쓸했던 것이다. 엄마 내일 민호짱의 집에 고기 보러 가도 좋아요? 빠찌꼬가 아까부터 몇 번이고 엄마에게 조르고 있다. 민호짱의 아버지는 앓고 계시니까 가면 방해가 돼요. 어머니인 기꾼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한다. 하지만 바찌꼬는 또 그것을 잊기라도 한 듯이 응? 민호짱이 집으로 내일 아침에 고기 보러 가 응? 하고 떼를 쓰고 있다. 그걸 듣고 있는 동안에 노보호는 몹시 외로워졌다. 노보호는 민호짱이 어떤 아이인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고기가 그 집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머니인 기꾸와 마찌꼬는 그걸 잘 알고 있다.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노보호는 질투하고 있었다. 자기만이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것 같은 자격 지심 까지 생겼다. 좋아. 나는 할머니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노보호는 문득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받았다. 엄마 불단에 밥 올리고 올게요. 노보호는 표정을 굳게 하고 되풀이했다. 기꾸는 당혹한 태도로 뭔가 말하려 했다. 한데 그때 마찌꼬가 응 엄마 아빠 아직 안 돌아오셔 하며 노보호에게는 조금 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기꾸의 무릎을 잡아 흔들었다. 아빠 아빠는 오늘 밤 늦게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기꾸는 마찌꼬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선물 사갖고 오시는 거에요? 글쎄 모르지 역시 나는 어머니의 진짜 아들이 아닌지 몰라 진짜 어머니는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자기를 낳고 두 시간 만에 죽어버렸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노보호는 기꾸와 마찌꼬를 번갈아 보고 있다가 불쑥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어디에 불단의 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할머니 도세는 노보호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엄히 막았다. 남자는 주방 출입 금지 남자는 주방에 간섭 말것 이런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도세는 노보를 경계했었다. 남자에게는 남자의 본분이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본분이 있는 법이야. 남자는 상전에게 충성을 다하여 가문의 명예를 빛낼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부엌에 얼굴을 들이밀면 도세는 반드시 이런 말을 했었다. 그런데 도세의 상전은 천왕이 되었다가 도쿠가와가 되었다 하여서 일정치 않았다. 지금 그 할머니의 금재를 깨트리고 부엌에 들어선 순간 노보호는 도세의 엄한 말을 생각했다. 이런 곳에 있으면 도세가 한탄하리라 생각했지만 그냥 부엌에서 나올 수도 없었다. 노보호야 기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노보호는 아무 말 안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노보호야 밥 먹자 기꾸가 일어나 다가왔다. 어머 오빠 울고 있는 거 아냐 달려온 맛집구가 근심스레 노보를 쳐다보았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기꾸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노보호는 얼굴을 돌린 채 기꾸의 옆을 빠져서 불단이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불단 앞에 앉자 뭔지 자기도 모를 슬픔이 콱 가슴에 차왔다. 할머니가 불쌍한지 자기가 불쌍한지 노보호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눈물만이 줄줄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노보야 엄마가 불단에 밥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났구나. 기꾸가 노보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가 불쌍해요. 노보호는 기꾸의 손을 피해 몸을 젖혔다. 하지만 이 엄마가 할머니를 잊어서 밥을 올리지 않는 건 아니란다. 기꾸는 노보호 앞에 단정히 앉았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기꾸의 엄한 모습이었다. 그럼 왜 향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기꾸의 말을 노보호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 말을 계속했다. 엄마는 본래부터 할머니가 싫은 거죠? 그럴 리가. 할머니가 엄마를 내쫓았기 때문에 엄마도 할머니한테 향조차도 올리지 않는 거죠? 그런. 기꾸는 놀라 노보호의 손을 붙잡았다. 노보호는 손을 뿌리치고 애쳤다. 죽은 할머니가 불쌍해요. 노보야 엄마는 말이다. 기꾸는 노보를 달래려 했다. 하지만 일단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누르지 못하는 노보였다. 저는요 커서 절간에 중이 될래요. 노보호는 뜻밖의 뱉어버린 자기 말에 놀랐다. 지금 이 순간까지 중이 되겠다고 생각한 일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뜻밖의 불쑥 해버린 말이 자기의 진짜 마음인 듯 여겨졌다. 그렇다. 나는 정말로 중이 되어 감사하는 경을 도세에게 올려줘야겠다고 마음으로부터 생각했다. 중이 된다고? 기꾸는 노보한테서 불단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래요. 요시가 와도 중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중이 머리를 박박 깎은 자기와 요시가와가 나란히 앉아서 경을 올리는 모습을 노보호는 상상했다. 기꾸는 아무 말 안고 고개만 끄덕이고 나서 손으로 양미간을 짚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노보호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눈물이 마음에 걸렸다. 자기가 어머니에게 몹쓸 말을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말 안하는 거였는데 노보호는 그것이 어머니에게 응석이란 사실을 자기로서는 깨닫지 못했다. 오빠 친구 왔어. 뜰에서 개미집을 보고 있는 노보에게 맛집고가 달려왔다. 누구야? 일어선 노보에게 맛집고가 낮게 속삭였다. 마리아 절음발이 계집애하고 함께야. 노보호는 맛집고를 노려보았다. 절음발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 노보호는 이렇게 말해버리고는 대문 쪽으로 뛰어갔다. 더운데 요시가와 오사무가 후치코의 손을 잡고 서있었다. 더워. 노보도 같은 말을 했다. 후치코가 약간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나무 그늘 밑에 멍석을 깔고 맛집고와 후치코는 곧 소꿉놀이를 시작했다. 둘은 전부터 같이 놀던 친구처럼 다정하게 보였다. 오빠가 아빠야. 후치코는 엄마고. 맛집고가 노보에게 말했다. 그래. 그리고 맛집고하고 오빠는 이웃집 아빠 엄마고. 노보호와 요시가와는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다. 당신 지금 들어오세요? 맛집고가 어머니인 기꾸에 흉내를 내어 요시가와 앞에 손을 짚고 상체를 숙였다. 어머 아빠 오늘은 피곤하신 모양이네요. 후치코도 어쨌든 그 어머니를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 오빠도 오빠도 뭐라고 인사를 해줘야지. 노보와 요시가와는 깔깔대고 웃으며 헛간 뒷곁에 은행나무로 올라갔다. 요시가와 나도 중이 되려고 생각한다. 전부터 말한다 말한다 하면서 하지 못하고 있던 말을 노보호는 나무에 오른순간에 술술 말했다. 그래? 요시가와는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발을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했을 뿐이다. 기뻐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노보호는 멋쩍어지고 말았다. 아빠들은 어디에 갔을까? 빠치코의 소리가 들렸다. 또 술이라도 마시고 있겠지. 지겨워서. 후치코의 답하는 소리에 흔들대던 요시가와의 발이 퍼졌다. 노보호야 간식이다. 기꾸에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해맑은 음성이었다. 나무에 올라가 있던 노보호와 요시가와 오사무에게는 텐마루에 서 있는 기꾸의 매끈한 모습이 보였다. 기꾸는 다른 방향에다 대고 부르고 있었다. 네. 노보호는 대답하고 나뭇가지를 흔들어댔다. 기꾸의 흰 얼굴이 이쪽을 보고 웃고 있었다. 너희 어머니니? 그래. 노보호는 약간 우쭐했다. 누구에게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어머니라고 노보호는 생각하고 있었다. 오빠 간식이지? 맛집고에 쨍 하는 소리가 들렸다. 갈까? 그래. 두른 나무에서 내려서 뜀박질러 텐마루에 돌아갔다. 기꾸를 보자 요시가와가 깃불이까지 불키고 꾸벅 머리를 숙였다. 어서와요. 기꾸는 텐마루에 손까지 짚고 정중히 인사를 받았다. 예쁜 누이동생이구나. 요시가와는 머리를 극적였다. 예쁘지 엄마? 난 후치코가 참 좋아. 오빤? 마치코가 노보를 쳐다보았다. 요시가와 손 씻고 오자. 노보호는 후다닥 뛰었다. 뛰면서 왜 후치코가 예쁘다고 말하지 못했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남자니까? 오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찬불을 마셨다. 뭐? 이상하다는 듯 요시가와가 노보를 보았다. 우리들은 남자야. 당연하지. 요시가와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말했다. 텐마루에 걸쳐 앉아서 둘은 쟁반 위에 과자를 먹었다. 기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인자의 배는 어머니구나. 묵묵히 과자를 먹고 있던 요시가와가 말했다. 그걸 말하기 줄곧 입을 다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말투였다. 그래? 노보호는 맛집고들이 있는 곳을 보았다. 맛집고와 후집고는 햇빛을 피해 팔손이 나무 밑에 멍석을 깔고 앉아있었다. 겨우 하나뿐이지만 아무쪼록 잡숴주세요. 맛집고가 천연스레 하는 말에 참 맛있겠네요 하고 후집고도 천연스레 답했다. 어느새 과자도 율묵도 소꿉놀이의 음식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한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인자하실까? 노보호는 소리를 낮췄다. 왜? 인자하시지 않니? 요시가와가 바삭바삭 과자 씹는 소리를 내며 물었다. 왜냐하면 말이야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불단에다 향도 밥도 올리지 않는단 말이야. 노보에게는 그것이 큰 불만이었다. 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요시가와는 율묵을 입에 넣었다. 요시가와의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불단에 등을 올리고 배리를 했다.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사이가 나빴던 거야. 그래서 향도 올리지 않는단 말이다. 자기가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노보 자신도 모른다. 어머니를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어딘가에 친숙해질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노보는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남에게 나쁘게 말하고자 하지는 않았었는데 인자의 배는 어머니구나 하는 말을 듣게 되니까 뭔가 반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되기도 했다. 아무리 사이가 나빴더라도 죽으면 모두 부처가 아닌가 요시가와가 이상한 모양이었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그런데도 부처님에게 향도 올리지 않는단 말이야. 할머니가 가엾단 말이야. 음 요시가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 모양 끄덕였다. 그래서 나도 중이 되어서 할머니에게 경을 올리려고 생각했던 거야. 음 요시가와는 노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럼 정말로 중이 되려고? 노보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노보의 겉보다 굵은 요시가와의 새끼손가락이 거기에 걸쳐졌다. 어머 오빠 무슨 약속? 빠찌꼬가 뛰어왔다. 무슨 약속? 후치코도 빠찌꼬보다 뒤져서 다리를 끌며 달려왔다. 비밀이야. 요시가와는 빠찌꼬랑을 돌아다보며 말했다. 가르쳐줘. 빠찌꼬가 요시가와의 무릎을 잡고 흔들었다. 요시가와는 꾹 담으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노보에게 끄덕여 보였다. 비밀이다. 비밀. 그렇게 말하는 노보를 올려다보며 후치코가 친근스레 웃었다. 노보는 가슴속이 이상하게 근지러웠다. 어머 즐거워들 보이는구나. 무슨 비밀일까? 어머니도 좀 알고 싶구나. 어느새 기꾸가 텐마루에 나와 있었다. 흠짓하며 노보가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를 욕한 것 같아 재스러웠다. 어머니도 알고 있는 거예요. 노보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래? 그게 뭐지? 기꾸는 웃으며 후지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방금이라도 한바탕 비를 내릴 것 같은 하늘을 걱정하면서 노보는 요시가와의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바람이 갑자기 뚝 멈추고 따라서 집집의 뜰에 있는 풀이랑 나무가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곧 여름방학도 끝나겠구나. 느티나무 밑에서 노보는 언제나처럼 아무 생각 없이 머물러 섰다. 이 느티나무는 요시가와의 집으로 가는 길 모서리의 공지에 서 있다. 이 느티나무를 보게 되면 노보는 이제 요시가와의 집에 다 왔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괜시리 그 자리에 서 버리는 것이었다. 요시가와를 만나보고 싶어서 오는 것인데도 왜 그런지 냅다 달려갈 수가 없었다. 요시가와는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느티나무 밑에 온 뒤이다. 그러나 거기서 잠깐 멈춘 다음엔 씩씩하게 달려가곤 했다. 좋은 것 보여줄까? 요시가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좋은 것이라니 뭐지? 요시가와의 집은 방 구석구석까지 혀로 핥은 듯이 청소가 되어 있었다. 현관에 게다도 장식을 한 듯 똑바로 놓여 있었다. 결코 헝클어져 있을 때가 없었다. 최우수로구나. 또 부호는 반장이 된 이래 매일 교실의 정리와 정돈 상태의 점수를 흑판에 기록한다. 또 부호는 지금 그것을 떠올리며 요시가와 내 집에 정연한 모습이 최우수라고 생각했다. 맞추면 그 좋은 것을 너한테 줘도 좋아. 요시가와가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다. 후지꼬도 어머니도 집에 없었다. 당장 비가 올 텐데 퍼뜩 노보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까 팽이일까 했다. 요시가와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니야. 그럼 어른들 거야? 아이도 어른도 보는 것 보는 것 그림책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 요시가와는 불단 밑에 서랍에서 책을 꺼냈다. 첫 장을 펴는 순간 노보는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여인 사자들이 푸른 귀신 빨간 귀신에게 쫓겨서 바늘산으로 도망치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그림이지? 무섭지? 요시가와는 약간 오쭐해진 말투로 말했다. 어쩐지 기분이 나쁘다. 노보는 다음 장을 폈다. 새빨간 못에 사람이 빠져가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자리로 기어오르려 하는 사람들을 귀신들이 철봉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있었다. 불쌍하구나. 노보는 몹시 싫은 생각이 들었다. 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했으니까. 이건 피의 늪이야. 피의 늪? 걸쭉한 피의 질감을 노보는 생각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남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피의 늪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엄마가 말해줬어. 음 다음을 여니까 불이 지펴진 솥 안에서 사람이 손을 들어 흔들며 아우성을 치는 그림이 나왔다. 지독하구나. 노보는 점점 귀가 질려갔다. 할 수 없는 노릇이야. 지옥이란 곳엔 나쁜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곳이니까. 요시가와는 노보의 불안해진 얼굴을 보고 웃었다. 나쁜 짓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 노보는 뭔가 불안해졌다. 만약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요시가와는 노보의 우울해진 얼굴을 보고 책장을 마구 넘겼다. 코끼리와 토끼 그리고 사자가 아이들을 등에 태우기도 하고 아이들과 씨름도 하는 그림이었다. 동물들도 아이들도 웃고 있었다. 불쑥 노보도 웃었다. 극락의 그림이야. 요시가와도 웃었다. 극락은 좋구나. 다음을 여니까 부처님 주위에 온화한 얼굴을 한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나? 그래. 음... 노보는 아까 보았던 소태의 그림을 다시 슬쩍 펴보았다. 요시가와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한 번만 나쁜 짓 한 건가? 매일 나쁜 짓 했나? 글쎄 오직 한 번도 좋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담 극락에 가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겠지. 요시가와는 노보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약간 놀랐다. 요시가와 너는 내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 글쎄 나가노 너는 어떠니? 크게 나쁜 짓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싸움질 하는 것도 나쁜 짓이겠지? 나 싸운 적이 여러 번 있어. 싸움이라면 나도 했지. 아빠가 취해서 난폭하게 구울 땐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고 요시가와는 주먹을 내밀어 보였다. 음 하지만 지옥이랑 극락이 참으로 있을까? 중들은 있다고 한단다. 중이라면 거짓말하지 않을 거 아냐. 둘은 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보는 다시 한 번 지옥의 그림을 펴보았다. 그때 우레소리가 멀리서 났다. 소나기가 오려나? 요시가와가 창밖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피에 듭해서 기어오르려 하는 망자의 그림을 보면서 노보는 문득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리소의 못박힌 그림을 떠올렸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그것도 지옥의 그림이 아니겠나 하고 노보는 생각했다. 오늘로써 오늘로써 마침내 여름방학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다. 하얀 뭉개구름이 남쪽 하늘에서 높게 보였다. 그날 노보는 유시마 된신이란 곳에 매미 잡으러 갔었다. 돌아오니까 맛집고와 후집고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둘은 언제나처럼 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앉아있었다. 그 옆에 남자애가 등을 보이고 앉아있었다. 유시마 와는 아니었다. 누굴까 노보가 다가가자 세 사람이 동시에 뒤돌아보았다. 야 이거 도라짱 아냐 노보는 반갑게 소리쳤다. 할머니인 도세가 살아있을 때 자파상인 루꾸 아저씨를 따라 늘 놀러오곤 했던 도라오였다. 노보 어디 갔었니 돌아오는 이에의 검정콩을 두 알 가지런히 놓은 것 같은 사랑스런 두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약간 수줍어하는 듯 하였다. 뺨이 잡으러 왜 그동안 놀러오지 않았니 내 아버지의 자당께서 돌아가셔서 돌아오는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할머니를 자당이라 불렀다. 그래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야. 그렇지 돌아오? 마치코는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부침성이 좋은 마치코는 벌써 돌아오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로꾸 아저씨도 오셨어? 아니 요사이는 홍고지방은 돌지 않아. 돌아오를 오랫동안 만난 기쁨이 가라앉았을 때에야 노부호는 후지코를 보았다. 요시가와는 오지 않았니? 어머니하고 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마치코가 후지코 대신에 답했다. 어머니하고? 노부호는 집안에 들어가려 하다가 퍼뜩 늦었다는 생각을 했다. 오빠 숨바꼭질 안 해? 마치코가 일어났다. 돌아오도 일어났다. 돌아오의 키가 조금 자란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노부호는 가위바위보를 했다. 돌아오가 술래가 되었다. 여섯 일곱 여덟 사이를 도가며 천천히 새는 돌아오의 음성이 노부호가 숨어있는 헛간까지 들려왔다. 조용했다. 돌아오의 음성에 있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우우였다. 아홉 열 이제 됐니? 느긋한 돌아오의 소리에 아직 아직 당황한 듯 답하고 헛간에 문을 연 것은 후지코였다. 이제 됐어? 후지코는 안심했다는 듯이 크게 외쳤다. 후지코 소리가 커 노부호는 낮게 속삭였다. 어머 여기 있었어? 노부를 보고 후지코는 놀랐다. 내 뒤에 숨어. 후지코는 깠다 고개를 숙이고는 노부호에게 다가왔다. 후지코의 옷 끝으로 아픈 다리가 살짝 나와 있었다. 약간 가는 다리였다. 찾았다. 맞지코. 어디선가 도라오의 숨가쁜 소리가 들렸다. 어둑한 헛간 안에서 노부호와 후지코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목을 움츠렸다. 그때 노부호는 후지코를 꼭 안고 싶은 이상하게 가슴 답답함을 느꼈다. 후지코야 노부호는 살며시 불렀다. 왜 후지코도 살며시 대답했다. 길고 성근 속눈썹 밑에 맑은 눈동자도 왜 하고 있었다. 음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까지라도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부호는 후지코와 단둘이서 살짝 숨어있는 것이 즐거웠다. 지금까지 숨바꼭질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달콤한 듯 하면서도 고통스런 즐거움 따위를 노부호는 느껴본 적이 없었다. 노부호는 후지코의 가늘어진 다리를 보았다. 다음은 마지코가 그리고 그 다음은 노부호가 술래가 되었다. 이제 됐니? 뜻히나 나무의 밑동에 바짝 붙어서 열까지 샌 다음 노부호는 눈을 떴다. 매미가 울고 있었다. 누구도 대답을 안는다. 노부호는 살짝 발소리를 죽이고 헛간을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반대쪽 출입구로 노부호는 살금살금 걸어갔다. 거실 쪽에서 기꾸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시가와가 뭐라고 하는 소리도 들렸다. 노부호는 걸음을 멈추고 거실의 창을 보았다. 기꾸가 요시가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고 요시가와는 묵묵히 고개 숙이고 있었다. 순간 노부호는 자기 가슴에 뻥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적적함을 느꼈다. 어머니를 요시가와에게 요시가와를 어머니에게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노부호는 얼른 창에서 물러섰다. 그리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요시가와 하고 불렀다. 뭐야 돌아왔었나 문에서 요시가와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 뒤에 기구가 서있었다. 노부호야 요시가와가 작별인사 하러 왔단다. 기구의 눈이 불거 있었다. 작별이라니 노부호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 애조로 간다. 늘 잔잔한 표정을 하고 있던 요시가와가 방금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노부호를 응시했다. 애조? 애조로 간다고? 응. 고개를 끄덕인 요시가와의 눈에 점점 눈물이 고여 올랐다. 새조차 내왕 안는 애조섬. 이런 시조의 기소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애조는 멀고 쓸쓸한 곳이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노부호는 그저 망연히 요시가와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고마워. 앞으로 가능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